자 지금 백이 좌상기에 집을 한껏 넓혀갔는데 이 타이밍이 또 일선으로 젖히는 게 또 좋아요. 네 무조건 젖혀야죠. 이게 뭐 착하게 내려놓았다가 여기까지 벽한테 당하면은 정말 선수로 지금 맷집이 불어넘는 겁니까? 안됩니다. 그건 안되고요. 오? 와 구구? 아 진짜요? 구구로 결행합니까 지금? 오 끊어놓고 받겠다는 거겠죠 설마? 왜냐면 이게 있거든요. 돌려쳐버려서 돌려치고 이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네 아 그것도 늘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세이브에요. 지금 못두죠? 당장 못두니까 받아야 되는데 아 영원히 못둔다 그냥 어차피 여기 뚫어버려도 영원히 못둔다.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떡하죠? 이거는 못 넘어가는데 대신에 수상전이 빠르죠? 네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? 뭐 여기 잡으러 갈 것도 아닌데 오 갑자기 그렇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합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